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충주 3원초등학교에 복합시설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돌봄시설부터 노인복지관까지 전세대가 이용 가능한 공간이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3원초등학교에 자리한 충주수영장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학생들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시절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7년째 운영돼 온 실외수영장과 학교 내 공터가 학교 복합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학교 활용도를 높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원촌은 기존 수영장 부지엔 주차장을, 학교 내 유휴부지엔 실내수영장과 돌봄교실, 노인건강복지관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충주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더 꿈을 펼치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충주 3원초 학교 복합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 원. 교육부의 전국 공모사업인 학교 복합시설에 선정되면 최대 50%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주 3원초를 시작으로 청주와 진천소재 초등학교도 학교 복합화 사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공모 접수를 받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전국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화상병의 저항력이 높은 사과나무 대목 조직배양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노지에서 직접 대목을 키울 때보다 10배 이상 생산량이 높아져 과수화상병 차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 내 조직배양실입니다. G11로 불리는 사과나무 대목이 배양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노지로 옮겨져 자라 사과나무와 접목됩니다. 조직배양을 통하면 노지에서 직접 대목을 키울 때보다 한 주당 50주, 10배 이상 생산량이 높아집니다. 농기원은 지난 2년에 실험을 거쳐 G11 대목 대량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 1999년 미국에서 개발된 G11 대목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9나 M26 대목보다 과수화상병 저항성이 41에서 46%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사과 증식은 가능으로 해서 5배 정도 1년에 가능했는데 이 대량 증식 기술을 활용하면 한 주당 30배 이상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병된 과수화상병은 2018년 이후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과수농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특히 99%가 사과나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수성인 대목을 심는 것보다는 저항성 대목을 심어야 저희가 화상병의 방제도 될 수 있고요. 농기원은 G11 대목 조직배양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민간기관의 기술을 이전해 본격적인 대량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경찰청이 두 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출산한 뒤 아기를 우연히 만난 부부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충주의 40대 여성과 2년 전 태어난 아기를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보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음성군 20대 여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경찰은 46건의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중 11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돼 종결 처리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공무원 42살 A씨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교육청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매입비 500억 원 미만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규제를 푼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민간공원을 통해 녹지를 보존한 곳과는 어떤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리포트를 보시면 왜 민간공원을 조성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홍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하고 30%의 땅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청주시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은 도시공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은 잠두봉 일대입니다. 고밀도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짓고 보존된 녹지가 깨끗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청주시의 도시공원 8곳 가운데 2곳이 이렇게 탈바꿈 됐고 4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매입비 500억 원 미만으로 규제를 풀어줬던 구룡 2구역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구룡산 정상 부근까지 산발적으로 전원주택, 빌딩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일로 예상보다 빠른 난개발 속도입니다. 나머지는 난개발이나 개발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계획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청주시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것도 여유가 있다면 저희도 뭐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민간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피한 공원 면적은 40만 제곱미터로 전체의 53% 가량입니다. 나머지 39만 제곱미터는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그럴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7만 제곱미터의 공원은 청주시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으로 난개발 실태를 고려할 때 매입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영상자서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만 대상이었는데 이젠 충북 도민이라면 누구든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어릴 적 반에서 성적인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기업. 공부를 남았지 못한 사람들은 중학교에 가는데 나는 성적은 좋은데 입학금이 없어서 중학교에 못 갔습니다. 30년간 청춘을 바쳤던 공직생활에서 도내 복지시설을 위해 힘썼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걸 내가 도내 전체를 전수조사해가지고 돈이 사람에게 특별히 거주해가지고 세탁기하고 목포, 화장실, 샤블를 사준 기억이 제일...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영상자서전 사업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나 소중했던 장면을 이야기로 풀어 영상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촬영하고 있는데 저마다의 개성 넘치는 주제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살아온 소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유튜브에 게시하는 중으로 후세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치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60세 이상 어르신만 영상자서전을 남길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지만 최근에는 도민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충북을 빛낸 체육인이나 새로운 장목을 개발한 농민, 젊은 청년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자는 겁니다. 시군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원 등에 신청할 수 있고 충북 도민위원 누구나 무료로 본인의 자서전을 촬영할 수 있으니 충청북도는 영상자서전 참여 인원을 당초 2만 3천여 명으로 예상했지만 범위를 넓히면서 앞으로 3년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몽골을 방문한 충북 대표단은 어제 몽골 경제포럼 립세션 행사에 참석해 어용에르덴 총리 등 몽골 주요 정책의 인사들을 만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첨단산업 중심지인 충북과 자원부국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몽골이 경제와 관광,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어용에르덴 총리는 지속적인 양지역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영관 지사는 또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수출 창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천시의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됩니다. 제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하소동 일대에 모자동실과 영유아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시설 대비 70%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문화학생교육의 실태에 대해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는 청주의 한 민간교육기관을 취재했습니다. 단계별 집중학습과 맞춤형 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빠른 성장을 돕고 있는데 이런 민간기관의 사례가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건물에 자리한 작은 학교. 언어와 문화가 달라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는 곳입니다. 올해 16살인 손 블라딕 학생. 10살이던 지난 2017년 입국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해 두 살 어린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글 기초반도 거쳤지만 결국 학교를 나오게 됐고 이후 입학한 새날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습니다. 충북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설기관인 청주새날학교는 올해로 16년 차를 맞았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료와 지역기업들의 후원, 각종 정부 공모사업 예산을 따와 운영되는데 현재 러시아어권 국가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2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기초 교과목도 완성하고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도 돕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만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도 학생들의 빠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출신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식사시간,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함께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로 와서 막 도와줘요. 국적에 관계없이. 그런 게 이 학교에,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열린 마음이고 친구들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주려고 하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 제도권 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싶은 목표는 동일합니다. 결국 개별 수준에 맞는 한국어와 기초교과목 학습,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교육 여건이 학습 동기를 자극해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건데 일반 공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다문화 학습 인프라를 갖추는 건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가파른 인구 감소 추세 속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기르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추기 전까지 사설기관과의 협업 등 당장 시급한 교육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 주체 간 갈등을 공론화로 해결하기 위한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공론화 사업은 교권과 학생 인권 등 법에 의한 갈등 해결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은 교육 주체와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체가 참여하는 수교의 토론회 등을 거쳐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삼안의 초록길 입구에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온난화로 지구기온이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폭염 발생 빈도 8.6배, 감음 2.4배, 강수량 1.56배, 태풍 강도 역시 1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청주FC가 선두권 경쟁 중인 FC 안양을 잡아내며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경기에서 충북청주는 전반 36분 안양 조성준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41분과 후반 24분 피터와 양지훈의 연속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달부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충북청주는 6승 6무 7패로 순위를 9위까지 끌어올렸으며 7위 서울 이랜드와의 승점차도 1점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CJB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